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만납니다. 독대 형식이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3자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.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한 대표가 이미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던져놓은 터라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강연석 기자입니다.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구 한 달 만에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3자 면담입니다. 친 한동훈계는 양측 비서실장을 포함한 2대2 면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회 활동 중단 약속,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, 또 김 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할 계획입니다. 대통령실은 면담을 앞두고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불쾌한 기류가 감지됩니다.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MBC에 만나기 전에 요구 조건부터 내걸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건 야당 대표나 하는 것이라면서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는 월권이자 국정 개입이라고했습니다. 독대가 아닌 3자 면담이 한 대표에 대한 불신이 깔린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성과 없이 면담이 빈손으로 끝날 거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친윤계는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하극상이라며 관종 같은 행동이라고 한 대표를 비판했고 친윤계는 빈손으로 끝나고 여론이 악화되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. 민주당은 김 여사 사과 등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대표가 특검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하는 대화가 돼야 한다고 양측 모두를 압박했습니다.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.